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신전떡볶이 교촌 허니콤보 먹방! 레츠고!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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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스프링 진짜 맛있는데 좀 매워요 찹쌀떡 진짜 잘어울려요 진짜 잘어울려요 아.. 너무 맛있어 맛있군 멈추를 먹기 진짜 잘어울린다 진짜 잘어울린다 진짜 잘어울린다 허니콤보는 달고 신전 떡볶이는 맵고 굿 환상의 조합입니다 어우 얍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로 바닥에서 아, 매워. 아, 매워. 이게 진짜 매운데 맛있게 매워요. 계속 들어가네 신전 닭볶이 보통 맛입니다 매운맛은 얼마나 매운거지? 아직 매우 편한건데 마지막 얘들아 단단한 타입 정말 매운 맛 Death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신전떡볶이랑 그리고 허니콤보 이렇게 먹어봤는데 두 개 조합 괜찮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허니콤보를 순살로 시킬 걸 그랬어요. 그냥 국물에 탁 찍어서 한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돌려서 뼈를 바르다 보니까 약간 쾌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